안녕하세요. 재테크 피타인 예스 P2P 신미정입니다. P2P 시장에서 부동산 PF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P2P 업체 쪽에서도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또 사업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고 또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PF 투자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부동산 PF P2P 상품 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PF 상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방송시간 중에도 그리고 방송시간 이후에도 저에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 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자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 P2P 상품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만 잘 피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PF 상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제 그리고 오늘에 이어 부동산 PF P2P 상품 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 전문가 두 분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헬로펀딩 최수석 부대표님, 데일리펀딩 이혜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는 덥지만 그만큼 핫하고 뜨거운 알짜배기 정보 오늘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펀딩 최수석 부대표님, 데일리펀딩 이혜우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PF P2P 완전정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장안의 화제입니다. 최수석 부대표님, 우리의 미니 코너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은데 오늘도 혹시 삼행시 준비가 돼 있나요?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운을 띄워드리면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PF 특집이니까 부동산으로 운을 떼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부! 부지런하고 동! 동작 빠른 사람이 올라가는 산? 산이 부동산입니다. 아, 뭔가 약간 약하긴 합니다만 설렁해서 죄송합니다. 네, 어제 다행시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부지런한 사람이 아무래도 그만큼 많은 정보를 획득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PF 상품의 위험성, 어제는 이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다뤄주실지 살짝 예고를 좀 해주시죠. 네, 최근 3년 들어서 P2P의 대출, 누적 대출 취급액이 거의 1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런 성장 속도에는 당연히 또 이런 부작용들이 따를 수가 있겠죠. 그 부작용들은 일부 P2P 회사의 정상적이지 못한 운영들, 사기라든가 횡령 또는 부도, 연체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P2P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P2P 상품을 잘 분석하고 그리고 PF 상품, 특히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성이 높은 이런 PF 상품의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알아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어려운 부동산 PF 내용을 한번 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투자 자금을 잃지 않는 투자 요령과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을 혹시나 놓치셨다면 오늘 진짜 알짜백 정보가 나오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진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자, 이해우 대표님 아직도 PF 상품이 뭔지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PF란 뭔지 간략하게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PF는 프로젝트 파이넹싱의 약자로서요.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PF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한 후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진행하고 그 사업이 진행된 후에 수익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를 PF 상품이라고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 주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SPC 법인이라고 해서 차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만의 진행을 위해서 법인이 설립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자금, 공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주단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금융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금 관리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PF 부동산 상품 같은 경우는 신탁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주체들이 리스크를 서로 공유해가면서 나눠서 구조화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사업 성공으로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PF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부동산 PF의 원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금융의 역사로 봤을 때는 한 16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PF가 시작된 게요. 그런 게 부동산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종류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SOC,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을 해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금융 지원. 두 번째는 인수금융이라고 해서 회사를 사곱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큰 상업용 빌딩을 사곱할 때 활용되는 인수금융.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 아파트라든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이런 큰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부동산 PF.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부동산 PF, 부동산 PF가 건수나 금액으로 봐도 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동산 PF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해우 대표님, 부동산 PF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대표적인 PF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개의 주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시행사, 두 번째로 시공사, 세 번째로 금융기관, 즉 P2P 금융업체가 되겠고요. 네 번째로 신탁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행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프로젝트를 위한 SPC 회사이며 인허가나 설계 분양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사를 말하며 건축 공사를 담당하게 되고 시행사로부터 도구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건축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탁사는 자금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4개의 주체가 서로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체에 따라서 구조를 나눠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석보대표님, 부동산 PF 사업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부동산 개발 사업,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땅을 사는 자금부터 시작해서 건축 자금,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분양을 위한 자금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땅을 살 때 일단 계약금이 필요하겠죠. 그 계약금은 대부분 사업 시행하시는 시행사, 저희들이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 자금으로 주로 많이 충당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땅 중도금이나 장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주로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2금융권이나 또는 저희 P2P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건축을, 땅을 사고 나서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거쳐서 이렇게 건축,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자금이 필요하겠죠. 이때부터는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용어를 쓸 때 본 PF 대출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공이 되면 공사가 잘 돼서 중공이 되고 분양이 잘 되면 장기적인 이런 주택담보대출이나 또는 상가담보대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자금이 본 PF 대출이 회수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부동산 PF 사업이라는 게 각각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구나 좀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P2P 상품에 대해서 좀 다루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PF, P2P 상품이 만개 잘 대출과 상환이 이루어지는가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상환이 될 수 있는지 좀 특별한 방법이 이용될까요? 네, P2P, PF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안전한 상환을 위해서 다양한 구조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다양한 안전장치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보신 것이 책임중공 확약일 것입니다. PF 같은 경우는 중공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책임중공 확약을 하면서 이 건물을 반드시 완공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연대보증을 많이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 최근에는 분양성이 높은 상환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책임 분양을 진행한다거나 또는 중공 후에 은행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확약을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들이 신디론이라고 해서 여러 P2P 금융회사들이 연합을 해서 서로 각자가 심사를 진행한 후에 다각도의 검증을 통해서 진행하는 신디론을 많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PF 하도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개념, 구조, 특징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잃지 않고 잘 P2P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최석구 대표님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P2P 상품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리스크는 어떤 편인지 궁금하네요. 전체적으로 종류를 굳이 나눠본다면 한 11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개발 사업이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많이 활용되는 게 일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에쿠티, 자기 자본 관련된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정도, 리스크는 H는 하이고 M은 미들 중간, 그리고 L은 노, 낮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업무 난이도, P2P 회사에서 분석한다든가 또는 투자자분들이 분석하는 입장에서 업무 난이도가 얼마나 높느냐, 중간이냐, 낮느냐를 따져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에쿠티는 사업의 초기 자금이기 때문에 리스크 정도가 굉장히 높고 업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반 부동산 PF는 아무래도 초기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들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업무 난이도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들 P2P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중공자금 대출, 중공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일단 리스크는 어느 정도 낮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받고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리스크는 어느 정도 낮아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업무 난이도도 조금은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일반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가면서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부동산 PF, P2P 상품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저도 좀 놀랐는데 대부분 리스크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높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위험성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이혜호 대표님? 네, PF 상품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금감원 자료를 보게 되면 먼저 자기 자본 투입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에코티라고 하는데 사업주가 자기 자본을 많이 투입해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주가 완성 의지가 크고 부실 리스크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 집행, 공사 진행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건축 공정률이 정확하게 맞는지 또는 빈 땅인데도 이미 착공이 진행되었다고 허위 공시를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헬로펀딩 같은 경우도 헬로 CCTV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도 상품 진행 상황에 CCTV를 현장에 직접 달아서 직접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P2P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업체를 통해서 간접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도 고금리로 PF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이리스크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PF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수석 부대표님, 부동산 PF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꼭 체크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금융감독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투자자분들께서 안전하게 부동산 P2P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가 아까 우리 이혜우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출을 받는 차주, 즉 시행사가 내 돈을 자기 자본을 얼마나 투입했느냐 그 투입 비율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랄 해저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업을 완성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 사업을 하면서 투입된 돈이 너무 적으면 모르겠다 이렇게 만세를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자본 투입 비율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출금의 관리 체계와 상환계획의 타당성인데요. 대출 자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대출을 하고 나서는 그 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래서 건축 자금이라고 하면 건축 자금의 어떤 하도급 업체가 있으면 하도급 업체의 직불이라고 해서 직접 하도급 업체 앞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그래야만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잘 돼야만이 완공이 되고 그래서 완공이 돼야만이 또 투자자분들의 자금을 상환시킬 수 있는 분양대금 수입이라든가 또는 대환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계획의 타당성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몇 가지 더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본피에프가 잘 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LTV가 담보대출 비율이 총 분양가의 80%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시행사의 사업 수행 능력 이 회사가 정말 땅을 잘 사고 싸게 사고 그리고 자금 조달을 잘하고 인허가를 잘 받고 분양을 잘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시공사는 해당 건축물을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를 제대로 잘 마무리해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그런 시행사와 시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P2P 상품을 만드는 P2P 회사들의 전문성, 신뢰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P2P 회사들의 임직원들의 전문성과 여러 전문기관들과 업무 제휴 등을 했는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충실하게 플랫폼에 공시를 하는지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자분들의 자금을 별도로 잘 관리,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확인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차주의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상한 계획도 살펴봐야 되고 P2P 업체까지 꼼꼼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비단 부대표님께서 정한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 쪽에서 제시한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 짚어드렸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셔야겠고요. 이번에는 이혜우 대표님께서 투자를 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들도 짚어주신다고요? 네, 투자 체크리스트하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자기만의 기준이 맞춰졌을 때 신중하게 투자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체크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로는 PF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차주, 시행사, 시공사의 여부를 체크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차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경험이 많으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공사 같은 경우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등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공능력평가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클수록 아무래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 자금과 상환계획 등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환계획 같은 경우는 다양할수록 좋고 자금 사용의 명도는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그 자금이 다른 데로 사업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공시를 한 업체일수록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플랜 A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계획이 플랜 B, C, D 다양할수록 PF 상품 같은 경우는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엑시트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F 대출 중개 업체를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은 상품의 안정성보다도 업체의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심사보다도 특히 관리 능력 그 업체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상품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상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가 투자한 상품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업체를 통해서 문의를 하고 피드백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 투자금을 잃지 않고 잘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수익률을 높이 얻을 수 있는 부동산 PF, P2P 상품 체크 포인트까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수석 부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좀 살짝 정리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말이죠. 일단 차주 시행사가 땅이 있어야 되니까 땅을 제대로 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사가 자기 자본 투입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또 인허가는 받았는지 그리고 민원은 발생됐는지 또는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공사는 해당 이런 건축물을 잘 책임지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일단 알아보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감리, 시공사에 대한 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CM, 건설사업 관리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해당 투자 상품에 대해서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환 재원이 확보되는지 그리고 담보라든가, 그러니까 신탁이라든가 아니면 근저당 등을 통해서 담보가 확보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10가지 사항을 필요하실 때 카메라로 화면을 딱 찍어서 보관해 주시면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PF, P2P 상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자꾸 이론만 얘기하기보다 실제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먼저 데일리 펀딩의 상품부터 PF 상품을 좀 만나보면 어떨까요? 네, 제가 예시로 든 상품은 의정부 오피스텔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의정부역의 역세권에 위치한 상품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걸 개요를 적용해 보면 시행사는 차주였으며 시공사는 책임중공 확약을 통해서 책임중공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신탁사는 토지 권리를 가지고 갔으며 우선 수익권을 발행해서 1순위 우선 수익권을 저희 P2P 금융사에게 제공을 했으며 자금 관리 또한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약 60억 원이었고 저희는 약 35억 원 정도를 대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상한 재원으로는 중공 후에 대환대출 또는 금융기관의 분양대금 또는 데일리 펀딩의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상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미 대환됐을 때 중공 후에 대출 금액이 예상 금액이 약 40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35억 원을 대출을 하고 나서도 충분하게 상한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데일리 펀딩의 건축자금 상품, 부동산 PF 상품의 예로 만나봤고요. 헬로펀딩의 상품 안 만나볼 수 없겠죠. 어떤 상품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희 헬로펀딩에서 준비한 사례 상품은 헬로펀딩의 시그니처 상품인 울산 혁신도시 우정동에 있는 더테라스라는 상업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55억을 자금을 마련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자금을 잘 지원해가지고 중공 자금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연 19%의 투자자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잘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잘 정리해서 깔끔하게 상환을 시켜드려가지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신 그런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담보로 봤을 때는 저희가 55억 대출에 나갔는데 선순위가 7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억 나가더라도 전체 분양 총액이 370억이 넘기 때문에 250억이라는 굉장히 여유 있는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런 상품만 좀 많이 내다오 마음 놓고 좀 투자 좀 할 수 있게 해다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던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 좀 내다오 할 정도로 수익률만 높은 거 잘 챙겨가는 상품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PFP2P 성공 투자법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함께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헬로펀딩 최수석 부대표님 데일리펀딩 이혜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트카피타임 YesP2P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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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